자 오늘은 오버워치에 다양한 영웅들의 스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게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오버워치는 무료가 아닙니다 4만 5천원이죠 어 게임을 없는 분들도 이렇게 스킨을 볼 수 있게끔 어 스킨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볼건데 조금 음 엿해는 조금 나중에 보고 남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겐지 스킨만 볼거에요 일단은 기본 스킨입니다 어 그리고 스킨의 단계는 그리고 이제 블루와 그리고 보라색과 전설템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냥 매직템 그리고 에픽템 아 전설템 그리고 그냥 보라색은 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트 어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자 보면은 겐지 스킨들은 일단은 블루템들은 그렇게까지 어 솔직히 별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학생때 어 tv 만화에서 봤었던 가면라이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어 상당히 맘에 들어 나 이런 크롬 그쵸 기본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크롬이 맘에 들어 어 이 느낌 상당히 좋네 이걸 부르는 용어 없지 음 탄소섬유 음 이런 이런 재질감도 상당히 좋네요 근데 나는 크롬이 제일 나은거 같애 은근히 근데 전설템들이 정말 좋을거 같은데 전설템들 별로 좋지 않아 전설템들 별로 좋지가 않아 그쵸 겐지의 전설입니다 청년 겐지 그쵸 배두인 겐지 그쵸 어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유목민 겐지 어 갈 때까지 가는거에요 겐지는 갈 때까지 가는 컨셉인거 같습니다 겐지가 일본인들이 정말 싫어하는게 어 겐지라는 이름이 일본에서는 영이 철수같은 이름이라더라구요 어 그러니까 청년 겐지 그쵸 청년 철수 이런 캐릭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겐지는 조많은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킨은 크롬 스킨인거 같다 다음은 라인하르트 자 모든 스킨을 다 볼 수 있는거에요 어 상자를 까서 얻을 수 있는 스킨들 전부다 자 라인하르트 기본 일단은 기본은 역시나 간지랍니다 라인하르트 구리 라인하르트는 기본의 이런 어 매직템 등급의 스킨도 상당히 퀄리티가 좀 있죠 비리디언 초록색 코발트 코발트 맘에 드네 뭐 가운데 약간 그거 같다 그 뭐냐 이런 배터리 있지 않냐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가지고 그 시계같은거 안에다 넣는 그 배터리같이 생겼어 전자시계 배터리같이 생겼어 황동 황동도 맘에 들구요 자 보면은 음 오른쪽에 이런 사자도 있어요 독일군 얼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여기 앞에 거시기 부분이 약간 그거 생각나네 그랑조 생각나네 그치 그랑조가 약간 좀 이런 체형이야 사실 용장 용장 개간지 어 개간지 용장 개간지 개간지 뒤에 디테일 부스터 개간지 블랙카르트 와우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간 느낌이 예전에 그 저 초등학생 때 봤던 구슬동자 있어요 거기 나오는 블랙 닮았습니다 아주 맘에 들어요 굉장히 강한 느낌이 정말 철철 흐르죠 약간 데빌진 코스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 지금 보니까 이게 카본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이런 섬세한 지강까지 아 라인하르트는 어 블랙카르트와 용장이 정말 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 보이네요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원프레임인데 여기도 보면 두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또 카본 재질로 이렇게 해놨어요 블러드하르트 어 좋습니다 빨간색의 그런 약간 용전사 같은 느낌 라이언하르트 그쵸 하나 아쉬운 게 역시나 얼굴을 까고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진짜 개간지입니다 어 근데 디테가 다른 거에는 없었던 망토가 생겼죠 근데 디테가 이렇게 돼있는 게 개간지야 왜냐면은 이 게임이 1인칭 시점이지만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방어모드 방패모드를 할 때 뒷모습이 딱 보여요 그쵸 3인칭 모드로 맡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런 라인하르트는 요런 질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테 미남의 캐릭터를 고르는 것도 상당히 또 스킨 중에 하나의 어 높은 그런 게 되겠고요 스톤하르트 이거는 이제 스톤 음 사자 느낌으로 봤을 때는 디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흰색 사자만 모르겠는데 어 약간 스톤 재질이 느낌이 강해가지고 차라리 라이언하르트가 나은 것 같아요 어 라이언하르트는 용장이나 블랙하르트가 근데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로드우그 그쵸 일단은 블루스킨 모래 어 뭐가 다른 거니 옷 색깔이 좀 다르네 약간 군대식이네 그쵸 바지나 이런 것들이 엉겅키 어 진흙 어 얘는 일단 컨셉 자체가 배에다가 돼지 문신을 그려오는 컨셉이어서 그렇게 좀 어 약간 좀 덜티함이 좀 강조되어 있네요 그쵸 벨트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전부 다 키위 아 키위 색깔 그쵸 어 돼지에다가 키위를 약간 잠군 잠긴 그 LL갈비 같은 느낌 누더기 색깔은 이게 그나마 낫네 어 그쵸 그러나 뒤에도 역시 이게 원래 멜빵인 것 같죠 멜빵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 요렇게 이제 어깨라인으로 이렇게 차는 것 같은데 돼지우리 아 돼지 머드팩 돼지우리는 머드팩 음 보라색 템들이 디자인이 이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설템 섬사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어 혀 보세요 무기 무기는 글쎄 무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 모션까지 내가 다른지 모르겠어 내가 스킨이 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토하 토하 토가 나오네요 그래도 섬사람보단 낫다 솔까 토하가 조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두 번째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야 그래도 배를 가리고 있네 기본보다 낫다 야 그쵸 마코 아 이게 무슨 음 상어를 쓰고 있어요 약간 해적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약간 젊은 취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예 그쵸 해적의 느낌이 나네 해적의 느낌이 신발 까졌고요 음 갈고리는 이제 이런 배 또 상어 미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거야 이것도 상어인데 전설템 마지막템 상어 미끼 이것도 약간 음 해적의 느낌이 좀 나네 해적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코스튬이네 음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뭘 산소호흡기 같은걸 차고 있네 누덕한 애죠 로드호그는 글쎄요 여기서 굳이 하나 뽑으라면 아 아 아 아 굳이 하나 뽑으라면 글쎄요 누덕이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키위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다음은 루시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시오의 기본 코스튬입니다 발 디자인은 상당히 멋있어 달리는 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캐릭터죠 블루템 먼저 라란자 별로 그렇게 다른 색깔이 그렇게 차이는 없네 어 청색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그쵸 약간 그리고 뒤에 이런 노란색이 이쪽은 이제 연두색으로 좀 바뀌었네요 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네 색깔은 베르멜류 베르멜류 보라색에 주황색에 이런 코스튬 그리고 밑에는 초록색 베르멜류가 색깔이 굉장히 많네 색깔이 굉장히 많은 편이네 아줄 많이 그렇게 다루지가 않네 얘는 하나 스킨이 조금 다른 게 색깔이 되게 어 뭔가 이렇게 어떤 걸 골라도 이게 통일성 있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 이거는 조금 청색 계열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색깔들이 아 그러네 초록색 빨강색 이거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색깔의 비슷함이 좀 있긴 있는데 어 좀 다양하네 호슈 약간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취향이에요 음 그 다음에 보라색 템 드디어 어 시네스테지아 아 위의 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음 그쵸 약간 이런 발목 라인이나 그런 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똑같고요 오디티바 어 이거 좀 괜찮네요 흰색의 주황 이건 조금 깔끔한 느낌이 오고요 흰색이어서 오히려 프레임의 그런 어 디테일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 군 가방을 또 메고 있네 그쵸 요런 디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전설 템 우주 개구리 아아아아 아 전설이에요 어 전설의 템 그러니까 이런 코스튬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 굳이 전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카드깡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유저들이 황금 개구리 아 어 어 이게 약간 좀 라인이 좀 음 뭔가 이렇게 아래서 깨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어 요런 디테일은 좋다 요런 디테일은 어 요런 디테일은 마음에 드네 요런 디테일은 꽤 마음에 드네요 요 라인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요 뒤에 라인도 일단 기본에는 이렇게 딱 뻗어있네 근데 요거는 이제 라인이 요런 식으로 딱 돼있고요 브레이크 어웨이 아 하키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아이스 하키 아 아이스 하키 차라리 흰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강색 이런 거 어깨에 막 딱 넣어가지고 간지나게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이 있는 거 있잖아 좀 어 뭐 데칼도 좀 들어가고 어 신발이 정말 어 아쉽다 그쵸 오히려 이 라인은 여기 기본은 이제 뒤에까지 가는데 아이스 하키는 이게 뒤에가 없어요 까비 난 여기서 고르라면 오디티바 제가 좀 흰색을 좋아합니다 음 루시우는 오디티바 자 우리 리퍼 리퍼는 기본 스킨이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리퍼는 정말 기본 스킨이 정말 멋있습니다 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만족감스러운 그런 어 디자인을 띄고 있고요 자 블루템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픽템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전설템이라 부를게요 알겠지 귀족 보라색에 색깔만 다르고요 약간 배트맨 같은 느낌이네 야밤 야밤인데 푸른 색깔 밑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는 검정의 디자인 어 다른 것들은 똑같아 다른 것들은 이끼 초록색 핏빛 요거 간지다 요거 간지다 어 요거 간지 사막 아 사막은 조금 다르네 사막부터는 어 그렇죠 에픽템이죠 여기 밑에 이 부분이 어 이런 부분이 약간 미국 군인 같은 옷들의 느낌이 조금 나네요 디지털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입자가 살짝 큰 어 그런 느낌 총이 약간 어 그렇죠 총에도 약간 명암의 밝기나 이런 것들 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유령 이게 간지지 이게 유령이 간지지 어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엣지오 떠오르지 않니? 어세신 엣지오 뒷에도 딱 암살자 스럽잖아 그쵸? 이것도 뭔가 이렇게 좀 눈이나 뭐 이런 것들 같고 어 이런 거 굉장히 간지예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고를 때 라이트가 빨강색이잖아 디테일 그 라이트의 그 테일 램프가 빨강색에 흰색이 들어간 걸 좋아해서 흰색 차례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 어 그래서 스포츠카에도 실제로 흰색이 팔리는 거예요 어 흰색과 빨강의 조화는 약간 제품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상당히 어 많이 사례로 쓰이고 있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이건 내 취향이기도 하지만 음 이런 음 여러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밤까마귀 어 그러네 암살자인데 잘 보이네요 허? 전설 템이죠 밤까마귀 아 바로 면상 페이스 밤까마귀 이게 뭐 이게 덜렁덜렁 달고 다니네 그쵸? 뒷에는 간지다 뒷에는 블러드본 블러드본 게임의 그 밤까마귀 의상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거든 블러드본이 다리 디테일이 살아있네 리퍼는 근데 머리 펴도 약간 어 기계 느낌은 계속 가 영구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게 밤까마귀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얼굴인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게임할 때 이 부분이 달라질 거야 그쵸 유령도 이게 많이 달라지는 않을 텐데 요 부분은 게임할 때 확 느낄 것 같다 역병 의사 밤까마귀 의상에서 색깔이 다른 거고요 마리아치 아 매드맥스 느낌 매드맥스 느낌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런 취향은 아니야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렌더링 잘 돼서 아주 그 무광 가죽 질감 같은 이런 렌더링이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잘 살아가지고 해상도도 뭐 떨어지지 않고 어 이런 것들 렌더링 굉장히 잘 됐긴 했어 내 스타일은 아니야 엘 블랑코 역시나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나은 것 같네요 블랙워치 레이에스 이게 전설의 맨 마지막이죠 어 닝겐으로 나옵니다 닝겐으로 그쵸 사람의 얼굴 그쵸 나는 이거는 솔직히 이것도 내 취향 아니야 약간 좀도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있어 이걸 처음 봤을 때 솔져인가 싶었어 어 그거 살짝 헷갈리는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게임하다 보면은 그냥 아 리퍼구나 어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스킨의 그런 뭐 장점은 잘 모르겠다라는거 별로 없다라는거 게임에서도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별로 없다라는거 어 근데 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게 음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겠죠 음